부산과 울산, 경남에는 전국 상위 30대 ICT 기업이 단 한 곳도 없습니다. 디지털 관련 학과 재학생 수도 수도권의 비중은 늘었는데, 동남권에서는 오히려 감소했습니다. 디지털 전환 시대, 동남권 정보통신기술산업의 참담한 현실입니다. 배범호 기자입니다. 동남권 ICT, 즉 정보통신기술산업의 현 주소에 대해 BNK 경제연구원이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동남권의 ICT 산업은 사업체 및 종사자 수 부가가치, 관련 R&D 투자 등 전반적인 부분에서 전국 평균보다 크게 미흡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동남권의 ICT 사업체 수 비중은 전국 대비 7.4%, 종사자 수 비중은 4.8%에 불과합니다. 특히 사업체당 평균 종사자 수는 10.9명으로 강원권을 제외하면 가장 낮고 기업 규모도 영세합니다. ICT 산업의 부가가치 비중은 전국의 2.3%로 매우 미흡한 수준, 이에 비해 수도권은 국내 ICT 산업의 70% 이상이 집중되면서 비수도권과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전국 30대 ICT 기업의 87%, 26개가 수도권에 집중된 반면 동남권에는 단 한 곳도 없습니다. 미래 전망도 밝지 않습니다. 디지털 관련 학과 재학생 수를 보면 전국 대비 동남권 비중이 지난 2018년 16%에서 지난해 14%로 하락했습니다. 그 사이 수도권 비중은 40%에서 45%로 높아지는 등 디지털 인재의 지역 간 격차도 벌어졌습니다. 연구원은 동남권 주력 산업인 조선 자동차 분야 패러다임이 스마트 기술을 중심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만큼 지역 기업의 디지털 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정보기술과 소프트웨어 산업 경쟁력을 시도별로 순위를 매긴 결과 울산 8위, 부산 10위, 경남 12위로 모두 중하위권에 머물렀습니다. MBC 뉴스 배봄입니다.